자, 어... 그가 어떠한 동굴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음... 생긴거 봐서는 마인드플레이어의 어... 거기 갔네요 마인드플레이어는 음... 사는곳이 이렇게 생겼죠 뭐야? 마인드플레이어 당신은 딱딱한 바닥 돌바닥 위에 깨워놨다 마인드플레이어가 당신에게 강한 고문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끔찍한 느낌만은 여전히 당신을 휘감고 있었다 그렇군요 음... 이거 뭐 안 열리는건 아니겠지? 아... 이거 안 열리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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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 내... еть... 그래도 nation zona 제빙 아, 저 아스타님은 언제나 읽기가 힘들어 싸우지 않아도 죽게 된다? 어쩌면 네놈들은 하인 지위에 오를 때까지 좀 더 오래 샀을지도 몰라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아, 그리고 마지막 규칙 절대 플레이어들을 건드리지마 당신들은 그들 집에 있어 그들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을 죽일 수가 있지 그렇다면 나 싸우겠다 저항하지 않겠다 이제 그래요? 첫번째 대결을 할 때래요 자, 싸우자 어, 마인드! 아니 아니! 운벌크잖아! 자, 운벌크는 혼란을 거는데 누굴, 누구한테 지금 혼란을 지금 혼란 이걸 던졌는데 이게 지금 보이죠? 여기 조그만한 거 이게 지금 날라오고 있거든요 에드윈! 이모엔 이모엔! 자, 에드윈하고 이모엔하고 이모엔 어... 지금 혼돈의 명령을 지금 메모라이즈를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딱 세 개 있어요 그럼 일단 이모인하고 에드윈한테 걸어주세요 어... 에드윈은 내성이 어떻게 되냐 내성 바보네? 에드윈도 어... 하지만 어... 이모엔이 더 바보네 헤헤헤 이모인한테 어... 빨리 걸어주고 이모인한테 빨리 걸어줘요 어... 에드윈은 어쩌지? 이게 걸릴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잠깐만 혼돈의 명령이 시전 시간이 3이니까 어... 이거 끼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컬라이즈만 더 껴주면 2이니까 1이니까 1이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 얘도 내가 에드윈을 걸어주고 나는 어... 이모인을 걸어주죠 자 날라오는 시간동안 될거야 아마 마법저항으로 마법저항했는데 에드윈은 내성군림하고 아이씨 괜히 걸어줬다 아 괜히 걸어줬잖아 다 내성군림 해버렸는데 야 야 에드윈 스톤 스킨을 뭐 쓰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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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빨리 빨리 죽여 민스크 야 너 빨리 야 이렇게 쏘고 너도 쏴 너도 쏴 너도 쏴 아니 매즈미사일 몇대를 맞았는데 안죽어 이 자식을 됐다 얘 에드윈아가 됐다고 해야되나 여기가 어디 싸웠군 이제 살았다 어? 포션을 전 다섯개 줬네 어 옆에 누구있네요 싸마즈 여긴 우리가 여기 혼자 있는 건 아닌 것 같군 가장 나쁜 운명이지만 우리는 공포스럽고 역겨운 일시들을 에게 붙잡혔소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요 우리가 바다에서 습격을 해서 죽일 수 있었던 당신들 말이요 음 야 본적이 없다고? 야 많이 봤잖아 어 일시 그들은 마인드 플레이어라고도 불리지 않써? 그 그 마인드 플레이어들이 어 좀 사기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 음 음 쯧 다음 전투는 얘네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기왕스키들 잠깐만 우리 에너지를 좀 채우죠 아이고 야 너는 목소리가 참 좋다 내가 따라할 수가 없다 자 얘네들이 끌려갔나봐 잠깐만 어 어 얘네들 꺼내서 얘네들 건드리나면 막 소리를 들려 요거봐요 건드려볼까? 거기 당신 그치 그치 듣고있어 그거 잘 너는 우리 어딜 힘을 이거 너는 그냥 나 일 너는 너는 그치 일단 뭐 도와야겠죠 뭐든지 제안을 하면 들어주는 주인공 어 귀가 되게 얇아 팔랑귀야 여기서 뭐하자그러면 하고 저기서 뭐하자그러면 하고요 아이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팔랑투야 뒤에 나비가 달렸어요 으아 건들지마아 으아 smartphone 으이 부미애야 난 부미 왜왜 왜껴 웃기지 이제 너는 또 싸운다 계속 열심히 해 당신들 힘내야 될거야 저 기왕 스키들은 엄청나게 강하거든 너희들은 이제 저 기왕 스키들과 싸우게 되는데 그들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걸? 이야기하면 죽이기가 힘들어지니까 나도 알아 나도 그랬거든 음... 쿠오토아 감독자 쿠오토아 부가 쿠오토아 똑같은 애가 한 명도 없네? 쿠오토아 야 이건 정말 잘 안통한다 야 니들 뭐하냐? 이거 에너지 오우 잘 맞... 제대로 맞으면은 그... 제대로 맞으면은 많이 사는구나 제대로 맞으면... 근데 제대로 안맞는구나 쟤네들 왜이렇게 안되냐 야 왜이렇게 안되냐 린스키가 안쏘서 그렇구나 린스키가 쏴 쟤네들 왜이렇게 안죽나 했어 니가 안쏘서 그랬어 아유 이게... 굉장히 안죽네 아유 이게 흔들려가지고 진주 진주 음... 음... 이 볼트들이 정말 좋은데 정말 크로스보우 쓰면은 정말 유용하게 쑤게 음... 어... 이쪽으로 가야겠네 어 여기 뭐있다 잠깐만요 어? 오거야 안돼 너희들 도망가지마 우리들의 친구 도망가지마 같이 놀다 아유 왜이렇게 쎄 왜이렇게 쎄 자 스톤스틴까지 쓰구요 아유 야 이거 굉장히 쎈데 이거 괜히 끝까지 버티내가 아니구나 보통 오후거가 아니야 오오 헤이... 마니아 영웅 오후건데 오후거의 영웅인데 왠지 왠지 저 녀석을 보니까 예전에 그 컨셉플레이 했던 때가 생각난다 예전에 주인공을 오후거루 해놓고 종족을 몬스터 그 크리스처파일을 불러와서 주인공으로 해놓고 그걸로 플레이 있던 적이 있거든요 흐흫 그때 주인공이 우거였어요 이킬라이저의 한 부분 근데 끝까지는 안갔어요 끝까지는 못하겠더라고 3레벨도 못죽였는데요 음... 음... 일단 다 따오잖아 4억인 왕자는 왜이렇게 많아? 도대체 얘네들은 왜이렇게 왕자가 많은거야? 야 민스카야 민스카야 빨리 때려 랑도랑 랑 랑 랑 우리의 그... 데미지 딜러 민스크 얘가 민스크가 거의 거의 트흫 얘가 거의 70%를 죽였어요 거의 70%를 민스크가 짱이야 짱 나는 어떠냐 나는 5% 죽였네 뭐 뭐 해고지를 못하고 죽었네요 쟤네들 아구아구 원래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어... 창이라는 무기가 정말 좋은 무기인데 아구아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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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하는 주인공 구경을 좋아하는 주인공 전차작업을 하구요 보통 싸움에 있어서 창이 유리한 점이 엄청 많죠 마인드플레이어 여기 어... 두 명이냐 어... 지금 이모앤이 그... 혼돈의 명령을 하고있으니까 이모앤이모앤이모앤 너의 능력을 발휘할때가 왔어요 어... 너... 숨쉬기가 안되지? 어... 이렇게 투명화 써주구요 어... 너의 능력을 발휘하자 너의 능력을 발휘하자 너의 능력을 발휘하자 너의 능력을 발휘하자 음... 음... 이렇게 뒤로...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서 어... 타코 오니까 웬만하면 맞을거야 오정도면 오케이 아... 유... 유편이 안났는데 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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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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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혼돈의 명령을 갖고있죠 어... 자 한번 더 둘다 사기체크 실패... 가 뜨게 야 투명화 또 없냐 음... 인비지빌리티 링이 있을텐데 인비지빌리티 링이 어... 너한테 있었냐 누구한테 있었더라 인비지빌리티 링이 여깄내요 여깄내요 자... 숨어 너도... 너... 너 한방에 죽어라 줘 씨... 한방에 꽝! 아유... 4배 데미지인데 23피해야 아니 어떻게 4배 데미지 아니 어떻게 4배 데미지인데 23피해야 야... 너무하다 야... 이게 어... 하나의 꼼수인데 보석가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어... 하루에 한번 쓸 수 있는 무기들을... 그... 아이템들을 예... 연속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주... 어... 공격수는 이모엔이 될 것 같아요 어... 원래는... 예... 그... 인비지빌리티... 스펠을... 많이... 어... 해놨으면은... 그거 쓸텐데... 아니면... 그... 아까 그 망토라도 있었으면 그거 쓸텐데... 망토... 어... 여기있는... 애들이 없네? 여기다 와봐 여기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 쓰읍... 지금은 뭐... 못하나봐요 액체를 넣을 수 있는... 뭐죠? 액체가 필요한가봐 일단 딴 데부터 가보죠 자... 오른쪽... 가보죠 이제 자... 혼자 있는데... 아유... 정말 한방에 안 죽네 애들이 아이... 데미지가... 살짝 모잘라 자... 얘네들 한방에 죽이려면... 쓰읍... 좀... 음... 텐서의 변신을 써야되나? 텐서의 변신이... 없네... 텐서의 변신 쓰면... 에... 데미지도 늘어나나? 쓰읍... 데미지가 타코만 늘어나고 데미지가 늘어난... 지는 모르겠는데... 수술이 없네... 이 데미지... 추가 데미지잖아... 추가 데미지는 소용없어... 수술이 없네... 어... 어어... 안되안돼... 아... 맞았어... 으어어어... 아... 지능 참 상관없지... 괜찮지 괜찮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능이 빨려도 마법 메모리지가 없어지는게 아니더라구 이게 지능이 최하라도 그.. 좋아요 게다가 위기 대비로 분실까지 작동됐네 어..이..뭔가 있네요 뭔가를..어..어.. 지적 능혀..능력을 높여준다는데 이거 계속 얻을 수 있는건가? 계속 얻을 수 있는거 같은데? 우와 이거 뭐야? 잠깐만 먹으면 되는건가? 14개 먹지도 못하는거 같은데? 음..여기다 붓는거 같긴 한데 여기가 무슨 액체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음.. 아..여긴가? 아..여긴가? кой.. 잘.. 걔는 모르겠다고 하지만.. 깜찍.. Marion.. 칭.. 칭.. 맥.. 칭.. 어 아직은 없지만 여기서 나가려고 하고 있어 방법을 찾아야겠지 음 여기 해결하면은 어 알아서 떠나겠다는데 여기 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버릇이요? 쉴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버려 버려 음 뭔가를 얻은 것 같은데 무슨 노예의 목걸이 어 없네 잠깐만 여긴가 잠시만요 이게 인비지빌리티 링이 하나 더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 개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 더 있죠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쓰자 됐어요 이건 뭐야 어 이거 하프 바드가 쓰는 것 같은데 자 애들 일단 여기로 불러오잖아 이리 와봐 아 이것도 안 열리네 이거 이거 뭐 열 수 있는 게 없잖아 갈 수 있는 데가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이건 뭐야 아 버린 거구나 저 포션으로 포시가 되있네요 어 4개의 서클릿을 쓸 수 있는데 4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죠 혼돈의 명령이 정말 오래가긴 한다 저 버프 마법도 참 좋죠 이리와 마인드 플레이 우리 편 이것도 열고요 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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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공격하네 야 매직 미사일 20발 매직 미사일 20발 아아아아 내가 너무 많이 공격할거에요 내 역사일 미사일 20발 오케 오케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꺄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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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쟁이같은 놈 당신은 가능할 때만 저 괴물들고 맞서나보군 헤헤헤 헤헤 헤헤헤 일단 나가지는 못하겠죠 자 일단 가보자 자 하나 더 와우 야 이거는 혼자서 뭘 할 수 있는 수가 아니잖아 저 4명인데 잠깐만 어 일단 민스크하고 어 민스크하고 얘들 여기다가 한 이쯤에다가 혼돈의 명령을 민스크한테도 해주고요 혼돈의 명령도 누가 갖고 있더라 네가 갖고 있지 민스크한테 해주고 자 여기 준비하고 있어 니네들 자 준비하고 있어 민스크아 가자 자 악을 물리치러 가자 민스크 야 와바 와바와바 와바와바 나와 ད 야 때릴û비 때려 옹으워 오우우 야 때릴 준비 때려! 오ů 잠깐만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x2 개선된 가속 개선된 가속을 미츠카한테 걸어주고요 오오! 근처에만 있어도 왔네? 오오! 안돼 안돼 안돼! 오 죽겠다 죽겠다! 아 안녕히.. 좀 보세요? 에이! 안돼요!! 안되여어어어 야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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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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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죽겠다 죽겠다 에어린 에어린 키냐고 어 분신쓰구요 도망가 도망가 오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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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미즈카 안 돼! 미즈카 안 돼! 가만히 있어쓰! 아아아아 에어리가 죽었어! 아아 빌어먹을 어딨냐 리언에 깨져서 죽으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리언에 깨지면 안 돼 아 준비를 못하고 왔어 야 일단 아 야 와봐 아 야 야 내가 야 나 정신방울 돼 있던 거 아니야? 아 나 정신방울 돼 있는 줄 아네 민스크가 저기로 가면 안 돼 민스크가 속사포로 가만히 터레처럼 여기 가만히 터레처럼 서가지고 어 써야 되는데 네 나머지는 다 피해 이쪽으로 피하고 이 뒤로 피해 다 피하고 민스크가 이 이 입구에 나와서 어 총사포처럼 쓰고요 그리고 그리고 에드윈이 아 에드윈이 아 에드윈은 겁나게 느린데 야 넌 왜 와 아 에드윈은 겁나게 느끼고 개선된 가수 걸어주고 개선된 가수가 없나? 아따 진짜 오케이 오 얘도 없어졌어 아 나 얘도 없어졌어 잠깐만 정신방어 할 수 있는 음 혹시 스크롤이 있나? 정신방어 스크롤 없네 어 포션중에 정신 마인드 포커싱 그렇지 기절에만 면역이네 근데 저기 클레이 클레이 리어티인가 그건 그건가 이건가 모르겠네 클레어티 클레이 리어티 클레이 리어티 포션중에서 어 클레이 리어티 팝 팝 팝 팝 팝 팝 팝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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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저 애한테 쳐주고 돌이셔 아이고 아이고 피부를 이거 먹고 와 와 고우 야아 피부를 먹었는데 왜이래 아니 피부를 먹어도 소용이 없네 저거는 마인드 포커싱으로 막는건가? 아 저건 마인드 포커싱으로만 막는건가? 혼돈의 능력으로 밖에 못막나? 아 마인드 포커싱으로도 못막아요? 와아 너무하다 아 주문함정으로 막을수 있을려나? 아 뭐하니? 가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그쵸 광포화가 좋긴해요 정말 확실히 좋긴 한데 어 내가 내가 일단 안당해야돼 그니까 지금民스쿨은 혼돈을 되있어서 얘로 몸 그 왔다갔다 할수 있는데 공격할애가 없어어 공격할 애가 없어 공격할 애가 나도 이리와 함께 알아서 뭐지 나 응 마이트 포커싱으로도 안 막아지면 반살 망토로 일단 어? 마인드 포커싱으로 막아지는건가? 마인드 포커싱으로 막아지는거 같은데? 와 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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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하하하하 야 오시게 두개의 터렉션 오우! 이거 뭐야 이거 다 썼나봐 화살을 터렛이야 터렛 쟤네들 물리 그 물리 방어도 꽤 되나본데? 어? 어? 주문이 왜 실패? 쟤네들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안나와? 잠깐만 이걸 보고 맞지 데미지가 엄청 안나오는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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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수 반사 그것 때문에 그렇지 응 에헤 다 죽인거 같은데? 다 죽었네요 수고했어 빨리 가자 다아 데리고와 거기 준비하고 있어 일로와 인마 네들도 일로와 인마 네들도 너네 여기서 대기하고 있구요 어? 어? 기절 통했는데 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이거 뭐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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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활로 활로 30데미지 럭스 됐어요 빨리와 인마 너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가 터렛 앞에다가 데리고 가는거야 유인하는거죠? 마치 스타크래프트에서 터렛 포톤 캐논을 무지하게 깔아놓고 질렛 한마리로 왔다갔다 걸리면서 애들을 끌어다가 포토캐논에서 싸이오니스톤과 포토캐논으로 그냥 예 그냥 그냥 죽이듯이 쟤넛 좀 쎄다가 아 얘는 그 네임이 네임드구나 음 네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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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소금물 포션이에요 소금물 만든다는 포션 포션이죠 이걸 먹으면 아마 그 저거에 안 걸릴걸? 근데 그 그 지능 드레이는 이걸로 이걸로도 막을 수 없죠 싸이오닝만 막아주는거지 어 여기도 뭔가 있네요 어 어 세자로는 너희들 어디갔냐 그냥 쟤넛 다 도망갔나본데 자 저장하만 하구요 와바 요오활ㅣ 너무 많아서 이걸로 살짝 hos 무지 마나 hee 카전 죽는게 화면 와 아 왜 빨리 와 나 너무 치사하게 싸웠나? 치사 빤쓰 마인드플레이어의 어... 단점은 근거리 공격으로만 하려고 하고 장거리 공격은 무서운게 근거리 공격이지 장거리 공격은 그냥 막을 수 있는게 있으니까 그럼 뭐... 근거리 공격은 못하면 되니까 일로와 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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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네들이 마법 저항력이 높아도 이거...이걸...이거에도... 저항력이 높을까? 어딨냐? 그리스 어? 잠깐만 얘 그리스를 못쓰네? 어 그리스 여기다가 그리스 하나 쏘고요 너네들 그리스 안걸리냐? 오오오! 그리스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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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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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아니 잠깐만 야 잠깐 후퇴 나는 후... 숨고 나이스 야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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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에는 걸려야지 아 나이씨 잠깐만 너 와봐 해골함정을 입구에다 깔아놓고요 해골함정 사면타 사면타 어... 누가 왔다갔다 걸려야되는데 어허허허 얘한테 온다 얘한테 온다 어 잠깐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잘해야돼 나?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요케에에에에에에엣 아 나 정말 미치겠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그리스를 괜히 썼어어 아이 그... 느리누리 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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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기어가는구나 자유이동 반지가 있을텐데 아 나 근데 그거 끼면 안되지 지금 더? 어? 아 있죠 요기 유포인트! 아이펀치 맥웨이베라디 오 잠시만 물이 무게 오오이아잘래 야야야야야 오오이야 오오야야야 오케이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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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피통이 그렇게 막 작진 않아 야 이 그리스는 언제까지 야 그리스 너무 오래가는데? 뭐가 이상한데? 아 그리스 안풀리는데? 아 풀렸다 와 그리스 1레벨 마법 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일로와봐 이제 어? 여기 뭔가 있는데? 음 비밀문이 있네요 일단 저장한만 하구요 뭐가 이거 아 여긴 뭐 어떻게 가는거야? 이쪽으로 못가나? 어? 누가 심각한 상처치 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빨리 가자 일로와봐 빨리 빨리 쑥쑥 가 개선된 가속이 그 정말 좋은거 같애 정말 민스크한테 들어주면 따발총해 따발총만 그래도 이쪽으로 못가네 문을 왜 달하는거야 그러면 빨빨 와라 어딨냐 이 드로우가 되면은 이게 자꾸 이게 뚝뚝 멈춰 얘가 잘 안와 재생력 그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마법 쓸 때도 어... 스크림플린 미친 더보 프로이요 일로와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이 이것 ouv 캐스팅 끊이고 없죠 utes page to Facebook Maf imagination 사 마fried 어, 이건 무엇이냐? 링 오브 파이어 컨트롤 에어컨트롤도 있었는데 파이어 컨트롤도 있네 화염저항 50%짜리 그리고 불타는 손시전 화염, 잠시만 화염폭격? 화염? 화염폭격은... 센대? 어... 웃음... 오우 허애 어딧콘트럴도 얘가갖고 있지 오케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나 걸리면 어떡해! 아 너 진짜 씨 오 야 이모해 이모해 네 거기서 혼자서 그러고 있어 저럴수가 이럴수가 이럴럴럴수가 야 저거에 걸린다 나 내성 걸리면 되게 약한가봐 되게 잘 걸려요 근데 나 그 마인드 거시기가 있는데 저거는 좀 다른걸로 치나? 혼돈의 맹령으로 밖에 못 막는건가? 마인드포커싱 먹어서 정신방구가 되는데 됐다 음 이거는 포박 근데 받을거야 이거 하나 먹죠 어 저기 하나 남았지 참 야 민스크 정말 잘 때린다 근데 화살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러는거야 어 화살을 좀 음 충당은 하죠 됐어 고고고고 됐죠 됐죠 파이어 컨트롤 저걸 얻은게 좋네 50% 저항이면은 어 검하고 같이 두면 100%인데 어 그러네? 잠깐만 야 너 이거 말고 너 리제네레이션 잠깐 끼고 그 얘가 끼면은 어 이거랑 같이 끼면 어 플러스 브랜드 화염 저항력 50%에 화염 저항력 50%에 화염 저항력 50%니까 100%가 되죠 화염 저항력이 필요할때 재를 쓰면 되겠다 아 아 또 또 필요하다 잠깐만잠만잠만 여기 한명 있을거 같은데 한명이 아니라 하나 둘 어 세명있네요 네again 일단 이처로 펜 people 원 아 리습 배니 언 맨 groups 투 조 뭔지 아 씨 야 먹었는데 왜이러냐 나 내성걸음 되게 약하네? 아아 정말 미쳐버리겄다 미쳐버리겄어 야 내가 문방을 제대로 해야되는데 그 포선도 먹고 하는데 자꾸 걸려 빌어먹을 여기 가만히 있다가 딱 풀리면 애들이 막 공격할거란 말이에요 어 지금이야 싸이온의 블라스트만 지금 그거고 마인드 포커싱을 12시간인데 이게 12시간짜리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이리턴님 어서오세요 일로와봐 고 어 민스토 니가 해라 아 또 잊다 홈토리 명령 받은 니가 해라 어 일로와봐 다와봐 멀리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쏴 자 고 오 오 오 오 야 나 또 당했어 나 또 당했어 아 민스토를 이래야되나이 아니 야 너 저거 거기다라고 한대 때려 아이 한대 때리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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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때리지마 나 때리지마 이 자식아 자기 형제면 12 12 핵마스터래 어이구 어이구 민스 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오케이 오케이 흫 민스크 저게 정말 그거야 민스크는 지능이 너무 낮아 아 이거는 뭐야 커맨드 차집에 됐구요 어 어 이제 어 혼돈의 명령 있는데도 없고 큰일났네 저거를 열려면 한명이 더 필요한데요 자 데리고 오죠 자 민스크 팔 팔 팔이에요 일로와 빨리와 빨리와 여기까지 같이 없을 있을려나 모르겠네 타이밍에 타이밍에 쟤 그 가자마자 아마 풀릴거 같은데 해노기 자 어여와라 저절로 가서 혼자 열고 혼자 죽어 이게 몇 턴 동안 저기 방화되는지 모르겠네 어 어 왜 안 열려 어? 얘를 안 열리나본데? 저거 혹시 이걸로 열리는거 아냐? 아하하하 으헤이이 바보같은 야 사워 앗 야 지수당해 야 지수당해 아니 지도당해 마인드플레이어 율리 어쩌고 저쩌고 음벌크 자 포탑 세워두고요 이번에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 맞지?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속을 써야죠 피곤해져도 어차피 한번 쉬어야 되니까 마지막 전투니까 자 일단 버프를 좀 걸고요 사고를 걸고 자 그리고 가속을 걸죠 저장 한번 하고요 가속은 웬만하면 안거는데 오케 와 아우 잘 때린다 빨빨리 때려 때려 오 나 진흥스레인당했네 어 어 유명한 리스트 엘더 브레인을 본 당신은 화학적인 증기와 발효된 내수에 압도되었다 곧 싸이온닉에 휩쓰여 당신은 뇌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자 브레인골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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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골렘은 뭐야 브레인골렘 브레인골렘 데미지를 주고있는데? 아 마스터 브레인한테 주는거구나 브레인 굴렘이 아니라 오케이 어 지금 쟤네들한테는 어 민스크 민스크 크리티컬 민스크 명중 아하하하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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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받아 야 너도 카타나로 때려 에어리가 지금 겨우 하나씩 주고있긴 한데 오케이 골렘을 쟤 골렘이니까 한방에 죽이는 뭐 있지않았나? 뭐 테러 뭐 거식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 이거는 이거는 인간 이거는 그거 뭐 테러 거식이 가 있었던거 같은데 자 로드오브 스마이팅 이거였나? 골렘이 이거에 맞으면 실패시 파괴된다 이게 있었죠 이게 있었죠 왜? 크릴레거 메이지만 독점사용이야? 너 코터스티프 쓸 수 있냐? 아 있네요 대단히 오 파괴됐다 파괴됐다 파괴가 안되는데 얘 골렘을 안치나? 오 골렘을 안치나보네 얘는 또 브레인 골렘을 야 저 거 저 검이 정말 좋아 어 저 검이 그 맞으면은 기절하는 검이잖아요 장난 아니죠 이모인이 어 아무리 낫다고 하더라도 타코가 맞으면은 애가 기절하기 때문에 이 뭐 뭐 음 엘더브레인 블러드 다 돈이야? 이게 다 됐죠? 끝! 끝 끝 모두다 섬멸을 했네요 가자 어? 이거 뭐 있는데? 아 야 그거지? 어? 나 레벨업 됐네요? 잠깐만 자 그 레벨업 한 애들 레벨업 시키고 아 이거 안해도 되지? 이제 참 어차피 그 레벨 스펠 올래? 오 7레벨? 하나 쓸 수 있군요 음.. 하나를 쓸 수 있는데? 무지갯빛 스프레이 이게 우리 편도 맞았나? 그렇긴 한데 이게 불급변 스프레이가 이게 우리 편도 맞았나 모르겠네 와 7레벨에 중무의 손가락도 있고 좋은게 많은데 지연 파이러볼도 있고 이미지 투영도 있고 좋은게 많은데 배운게 없어가지고 이프리트 소환이나 이프리트 소환이나 이프리트 소환이나 하자 근데 이제 이프리트나 지니는 정말 쓰기가 좀 거시기한게 배신을 때려 스프레이스트 메이지 다 레벨업 했네요 어.. 다 레벨업 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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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하나의 또 사기 어빌리티인데 어.. 이.. 이게 있죠? 위해 위해라는 어.. 주문은 맞으면 맞으면 그.. 피가.. 피트 포인트가 1이 되버려요 위에 맞지 1이 되죠? 근데 맞으면 1이 되는거야 맞으면 근데 직접 공격을 맞추는 어.. 크리티컬 스트라이크라는 아까 그.. 얻었죠? 그걸 쓰면은 어.. 다음 공격이 무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위해와 저거 플러스를 시켜놓으면 어.. 어.. 무조건 피가 1이 되는거야 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 내성구림 자체가 없죠 내성구림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렇다는건 그.. 주문저항에만 그거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지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군요 만약 당신 만약 만약 지상에서 다시 만난다면 나는 당신에게 하나씩 많은 빚을 줬습니다 하나씩 많은 빚을 줬습니다 가 아니라 어...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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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모두의 질질들이었어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남은 것 같다 경험치 좋네요, 그냥 네? 내가 정말 행복해, 너와 함께 왔어 내가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좋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다가오는 것 같다 다가오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가려고 한 건 예 브레인 잡았죠 여기 잡았잖아 왜 못와? 아니 이씨 잠깐만 이 재수 왜 여기서 못가고 여기서 왔다갔다 그러고 있었네 아따 왜 안오나 했어 이 느린 애가 벌써 왔는데 이 느린 애가 계속 이 느린 애가 매직미사일 하나 허상분신 하나 더 허상분신 하나 더 이거 하나 더 할까? 허상분신이 너무 좋아서 허상분신이 너무 좋아서 허상분신이 너무 좋아서 음 3레벨도 너무 좋은게 많아가지고 참할 때마다 고민이 되었네요 3레벨 이야아 정말 할게 많다 음 하지만 어 여기선 일단 가속으로 가야겠죠 민스크를 어 민스크한테 기대고 있는게 많기 때문에 민스크한테 기대고 있는게 많기 때문에 음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야 수호의 상용목자 이거는 해골항정처럼 뭐 일정하게 데미지를 좀 주는게 아니라 뭐 아니면 도더라고 아까 한번 보니까 막 맞을 때는 겁나게 맞는 애도 있고 아예 안 맞는 애도 있고 뭐 음 흠 그런거 같아요 어 잠깐만 이거 그 불에서부터 뭐 이걸 없애자 어 없애고 투명한 탐슨 KKNDDN님 어서오세요 어 KKND라는 내전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저장하구요 그것도 참 재밌게 했지 KKND 특히나 KKND 시나리오상에서 그 로봇 나오는 로봇 그 외계 로봇라고 해야되나 그게 나오는게 있었는데 KKND도 참 되게 재밌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조금만 저장하구요 자 잠시만요